이렇게 어디 보냐고 김치찌개인데? 제가 말했잖아요 이 맛도 있고 이 맛도 있고 저 맛도 있다니까 안 매운 김치찌개 이거의 안 매운 버전이에요 조금 신맛이 나는데 그렇게 세진 않고 진짜 이 김치찌개의 매운맛을 조금 덜어낸 버전 영지 좋아하겠네 맛있어 맛있어 고기를 약간 찍어 먹어야 돼 국물을 먹는데 이게 조합이 나 고기 먹고 싶어 나도 고기 나도 밥밥 디라나 밥밥? 밥밥 디라나 밥밥? 신화 선배님의 퍼펙트맨 정답! 어느 정도 그대만의 랩 오케이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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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주 팔로워 샤는 애가 나와 그냥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 꿈에 내가 알 수 있도록 내 사랑이 여친의 참가 월주 팔로워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해 에! 릭! 이비! 루! 어깨는 뭐야? 왜? 왜? 근데 엔딩... 엔딩 수반이야 다 끝났는데... 엔딩 여자로 요즘 세대, 요즘 세대 아 어떡해, 나 너무 신나 아니 근데 신우 하려고 어떻게 해야 하죠? 그니까, 어떻게 이렇게 빨라 연수생 때... 네, 했었던 것 같아요 연습을 했거든요? 아, 연습 때 이렇게 들었겠다 연수생 때 실기 바꿨어 야, 놀랍게도 이렇게 되면 사실 은진 씨는... 그니까요 연수생이 열려있거든요 이게 또 욕심이 사람이 세진다고 또 마음 편하게 먹어야 돼 엄마... 엄마...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뭔데? 이런 스타일인데? 천주 좋다 아... 미안합니다 갑자기 고장 나란 사랑 가수는 알 거야 글루 고개! 글루 고개! 가수는 알아 버즈 선배님의 뭐지? 겁쟁이 정답! 빠르! 우리 큰 언니가 좋아했어 우리 큰 언니가 패기했어 사실 오늘 언니 큰 언니가 다 한 거야 아... 아... 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